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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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947회차하고 39회차가 연복이 있어요 빨리빨리 보내 보여줄게요 근데 제가 원래 이 로또라는 것도 원래 그날 바로바로 맞추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로또나 연금복권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주가 지나고 나서 지난주 로또를 맞춰보는데 저 이거 솔직히 아직 로또 947회차 당첨 결과가 나온거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맞춰보고 있어요 왜냐 이번 한주가 또 지나고 나서 연복이 또 이번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면은 그 다음날 금요일날 지난주 로또랑 그날 그 주에 있었던 연금복권을 맞춰보곤 하거든요 네 여기 제가 주문처럼 로또 1등 당첨 연금복권 당첨이라고 기적같은 바램으로 적어놓은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 로또 이야기를 또 갑자기 왜 하게 됐냐면요 여기 좀 많이 꾹꾹꾹하죠 제가 꽉 움켜쥐고 왔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948회차 이번주 오늘 1월 26일입니다 네 이번주 화요일 여기 날짜 보이시죠 여러분 1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44분에 제가 심지어 그것도 로또 자동 두장을 했어요 여러분 두장 두장을 했습니다 두장 보이시죠 왜 했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꾸겨졌냐 이거 아직도 안 맞춰봤는데 왜 이거 했냐 하시겠지만 제가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잃었어요 요새 제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이루어요 왜냐면 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저 혼자만 하면 저 혼자 소가리 하면 괜찮은데 어제 뜬금없이 어머니께서 새벽 두세제 부슥부슥 나오셔서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우리 사는 거야 뭐 그렇게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겠지만 여러분들도 가끔 제 소확행 소행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쌍둥이 조카들을 키우고 있는 진짜 아둥바둥하게 키우고 있는 여동생네가 좀 많이 힘들게 됐어요 특히 그 매제가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또 그리고 또 그 시어머니하고의 연관된 일 때문에 많이 좀 많이 힘들게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제 화가 너무 용 누르지 못하셔서 제 앞에서 항변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자니 뭐 뾰족한 답도 없고 있으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이대로 안되면 이혼을 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 밖에 나오기가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돈 걱정이 하게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동생한테 얼마 정도 크게 한번 지어주고 싶은데 원래 로또 1등이나 로또 2등 당첨되면요 동생한테 한 1억 1억 정도 아니면 몇천만원 당첨되는 로또 2등이라면 한 천만원이라도 선에 지어주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로또 1등이나 2등 당첨되면 솔직히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어머님한테는 다른 쪽으로 수익이 났다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월급씩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삶이 지금 너무 촉박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어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어제 달밤에 달이 떠있어서 달림한테도 두선마하 빌었고요 그리고 별림한테도 별 하나 딱 떠 있더라고요 별림한테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계셨던 방 문고리 앞에서요 등 기대고서 아버지한테 막 울먹이면서 막 로또 1등 당첨되게 도와달라고 로또 1등 당첨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지 뭡니까 그래서 어제 집에 새벽 한 오늘이었군요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왜 과연 금요일도 토요일도 아닌 날 좀 움켜쥐고서 948회차 로또를 했을까 뭐 때문일까 입니다 심지어 이번엔 저는 연금복권은 안하구요 로또 자동 만원어치를 했어요 948회차 그것도 오후 2시 44분야 쯤에 지금 날씨도 흐리고 울적한 기운에 비가 올 것처럼 먹먹한 날인데도 왜 저는 로또 2등 명단 그곳에 가서 이 로또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이 947회차와 연복 39회차는 이번주 금요일날 맞춰보기로 할거구요 여기 안에서라도 로또 1등이나 로또 2등 혹은 연금복권 1등 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기만 굳이 바라는건 아니지만요 이 둘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왜 로또를 1월 26일 화요일날 뜬금없이 오후 2시에 했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제가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변신 로보트를 누구한테 선물해주려고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가 똥이 내려온거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집에 옛날 제레식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기소에 갔는데 똥이 한가득인거에요 근데 똥을 싸고 있는데 시원하게 싸고 있는데 그때 변신 로보트가 갑자기 없는거에요 보니까 변신 로보트가 똥통에 빠진거에요 그거 어쩜 이렇게 건져야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보트 변신 로보트를 딱 꺼내면서 꿈에서 깼어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꿈에서 깼거든요 그리고 잠에다가 다시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연예인을 봤어요 어떤 화장품 가게 앞에 있는데 거기서 광동원하고 고수를 만났어요 고수 고수하고 광동원 두 남자 배우를 만났는데 제가 막 뭐라뭐라 했어요 요새 왜 방송 안나오냐 예능이라도 해라 어쩌저쩌고 훈계짓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해서 깼어요 저는 그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잠을 잤어요 한 세 번 한 두 번 깼 자다 깼나 그 세 번째 꿈을 꿨을 때는 그 어떤 머싱 기계 앞이었어요 게임기계 앞이었는데 그게 막 번호를 추첨해주서 나오는 번호 기계였어요 근데 그게 수건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같이 도와준다고 그 번호들을 막 주워서 막 그 번호 기계 앞에다 넣는 꿈을 꾸면서 꿈에서 깼죠 깨고 나니까 어머님은 이미 동생네 집에 육아 도움주로 갔고요 그리고 하늘은 추적추적 비가 낼 것 같이 흐릇한 날이 되었고요 그리고 빡빡 씻고 양치질하고 세수를 하다 보니까 아 글쎄 제가 꿈을 꾼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태블렛으로 똥꿈에 관련된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할 줄 아는 꿈은 요거밖에 없었어요 시원하게 똥을 싸는 꿈 해몽 보통 똥꿈에 어 재물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부귀영화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시원하게 싸면 쌀수록 큰 재물이 강하게 들어오고 싼 똥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꿈이 해석된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똥이 한가득 한 집안에 있는 저희 집 변소에서 똥을 쌌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똥꿈을 싼 꿈을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솔직히 여러분 저는요 똥꿈을 예전에도 몇 번 꼽은 적이 있어요 예 변소에도 빠져봤고요 심지어 바지에다 똥을 지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언제였지 한 두어달집에 바지 안에다가 똥을 막 엄청 쏘아붙였던 때 있었거든요 청바지 안에다 한가득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서 바로 이제 집 근처 편안점에 가가지고 로또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똥꿈 개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왠지 뭔가 달랐어요 느낌이 제 바램과 소원이 너무 절실했고 그리고 꿈속에서 세 가지의 징조를 받잖아요 일단 똥을 싸다가 똥통 안에 제 소중한 변신 로봇을 빠트렸고 저는 그거를 똥을 묻는 손으로 그 로봇을 꺼냈고요 두 번째는 연예인을 봤다는 거 연예인을 꿈에 봤다는 것도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어 로또 머신기기 같은 그런 기계 앞에서 숫자가 붙은 어 그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거 그 세 가지 꿈만 해도 아 이번엔 왠지 로또 1등 아니 2등이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머릿속으로요 여러분 잡생각 안 하고요 오로지 제가 똥꿈꿈 그 기억만을 계속 되뇌이고 되뇌이면서요 저희 동네 로또 2등 담첨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그곳에 가서 로또 제948회 타 자동 만원어치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꼭 움켜지고 그 로또 2등 담첨 기운이 가득한 그 로또 명당에서요 한번 크게 배에 하고요 문 밖을 나와서 로또 1등 많이 나온 곳 2등 담첨 많이 나온 곳이라고 하는 그 명패를 보면서요 이거 꼭 움켜지면서 집에 돌아왔답니다 근데 오늘 그 로또 2등 담첨 명당 자리를 배에 하고 훑어보다 보니깐요 그때 945일 차 로또 1등 2등이 나왔다는 그 A4용지가 빳빳하게 새거가 하나 붙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엄청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걸 움켜쥐고 말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길에도요 그 점퍼 주머니 아니다 이거를 꼭 이렇게 손에 쥐고서요 주머니 꽉 넣고 그 오늘 똥꿈 꾼 거 있잖아요 그 기운의 염원을 꼭 담았어요 집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구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제가 똥꿈을 꾼 제 948회차 로또 1등이 있습니다 어 이번 주 2021년도 1월에 마지막 제주일이겠죠 그에 맞는 로또 1등 꼭 좀 당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똥꿈 그 기운이 진짜 행복한 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948회차 윤호가 왜 로또를 1월 26일 화요일날 로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로또 제 948회차 로또 1등 똥꿈 기운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발 돈 걱정없이 사는 그날까지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었던 바람이 매우 큽니다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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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